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북한의 특별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민대회당에서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접촉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기는 갔는데 도대체 누군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중국과 북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방문했는지 북한과 중국은 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최고위급 접촉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박문신 논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북한의 최고위급 수뇌부, 최고위급 방문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확인됐다고 그럴까요? 보도를 통해서 일단 드러난 그 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민대회당, 국빈급 만찬이나 또는 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서 만찬이 있었다. 정확하게 기회면 만찬을 겸한 회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게 있었다는 거고 오늘 일정으로는 중관촌이라고 중국으로 따지면 중국 내 이제 아이티밸리입니다, 아이티밸리인데 여기를 방문했다. 이 두 가지 일정이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이고 가장 큰 관심사, 이 특별열차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여기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중국의 언론이나 북한 언론 매체들은 당연히 보도하지 않을 것이고요. 외신들의 보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제 밤부터 조금씩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첫 보도는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서 특별열차, 이거에 대한 일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NTV, 니온TV가 특별열차에 대한 영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도했습니까? 특별열차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했고 NTV는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종을 했던 그런 대북취재 노하우가 좀 있는 방송사입니다. SBS의 일본 제휘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어제 오후 3시에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베이징역에 내린 뒤에는 자동차에 나노타고 조호대, 숙소로 갔다. 그리고 만찬 시간에 인민대회당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만찬 겸 회담이 있었다는 거고 8시 반에 다시 조호대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베이징역에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인들이 이른바 조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대로 보입니다. 의장대 사열을 하는 정도의 국가원수급 의전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는 차량 저기 한 20대쯤 있었다고 하는데 20대가 계속 호위를 하고 중국 군인들이 도열을 하고 하는 그런 국가 정상급 의전이 있었다 이래서 결국 최고위급 인사가 북경을 지금 찾은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제 이어져서 줄줄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화면이 어제 현장에서 포착된 화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많이 있고 벤츠 차량 같은데 저 정도라고 한다면 국빈급이 분명하다. 국빈급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중국도 외국의 정상급 인사가 온다고 한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냐 그것도 아니면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냐 뭐 여러 보도들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김정은이라고 못 박았던 외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통신 같은 경우가 김정은이 왔다 하고 이제 못을 박아서 김정은 이름을 박아서 보도를 했고요. 이 김정은이다라는 추측을 좀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오는 일정입니다. 이 중간촌에 갔다는 것, 이 아이티밸리에 갔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통상적으로 과거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먹고사는 문제 내지는 경제에 관한 문제 이런 걸 할 때 통상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라든가 김여정이 특사자격으로 왔다든가 아니면 김영남이 왔다든가 굳이 들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와서 중간촌에 방문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뒤부터는 김정은일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특사자격으로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장 대 사열이라고 아까 화면을 만약에 판단한다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의장 대 사열을 받을 정도의 의전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일단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김여정과 김영남이 같이 갔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영남은 대외적으로는 국가 수반이거든요. 지금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평창대하고 같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정은이가 갔을 가능성, 김여정이 갔을 가능성, 김여정 플러스 또 다른 한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김영남이 함께 갔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성으로서 추측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오늘 오후에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몰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단 이미 방중 소리 나온 뒤이기 때문에 저녁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화춘잉 대변인, 우리에게도 낯익은 여성 대변인인데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는 게 없다. 아마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일단 긍정하지는 않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질 때면 그게 대내 행사든 대외 행사든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언론 통제입니다. 언론 통제부터 시작하는데 어제도 보면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인터넷 우리로 따지면 댓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미 삭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인터넷이나 SNS도 다 통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어제 특별열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됐고 흔히 이제. 검색어. 검색어, 바이두라고 하는 그런 곳이나 또는 웨이보라고 하는 중국판 카카오톡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제 검색으로다가 조선, 김정은, 예를 들어 특별열차 이런 것들이시면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있는 것은 일단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실 검색어에서 김정은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김정은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 청와대 반응이라든가 정부 반응도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 다만 중국이든 북한이든 아마 전통적인 관례가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 대표단이 평양으로 되돌아간 뒤에 이렇게 이렇게 방중을 했다, 중국 방문을 했다 하는 보도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관례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북한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결국 북중 관계가 다시 좀 개선된다고 그럴까요? 조금 악화되는 그런 조짐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북중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두 가지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보낸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은 사실 누가 갔는지 알고는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먼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이른바 지금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저 외교 관례 저거를 우리 스스로가 깰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조금 더 사후에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정원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일 테고 이미 이 조짐이 포착된 것은 어제는 이제 베이징,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그제부터 이미 단둥 쪽에서는 이제 열차가 안 보이게 하는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부터를 쭉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행기를 타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 전용기도 막 공개하고 북한 내에서 움직일 때 비행기도 타고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열차를 타고 갈까 또 이런 생각도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여정 부부장이 임신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기 때문에 열차를 탄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말이죠. 일단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매, 이른바 사찰이라든가 지도를 나갈 때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자기 나라를 벗어났을 때는 비행기라는 것은 대개의 움직임이 다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일 가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다면 또 전통적으로 김일성 때부터의 쭉 집안, 가문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김일성 따라가기가 굉장히 주, 메인 컨셉 중에 하나인 김정은으로서는 비행기는 접고 열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김여정이가 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임신 중인 그런 내단 배려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돌아가는 걸로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내일쯤 돌아가는 걸로 알려졌습니까? 지금 뭐 어느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도 나온 것 중에 보면 단둥 쪽에서 내일 이후부터의 투숙객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오늘까지 일정을 마무리 짓고 내일은 돌아가는 것 아니냐, 내일 밤부터 그쪽의 투숙객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추측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언제 어디서 나눴을 거냐 하는 그런 대목일 텐데 오늘 중간 총관은 일정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어제 인민대회당에서 했던 회담, 이때 아마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시진핑과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급 대표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으로 계산이 가능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신 의원 말씀하실 때 열차가, 특별열차가 계속 화면에 나타났는데 저 특별열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용하던 그 특별열차가 맞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그 모양을 보면 지금 특별열차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열차, 북한의 특별열차라고 하는 거는 저 초록색 기차 색깔의 유리창 위아래로 돼 있는 노란색 두 줄 저것을 일단 이제 북한의 특별열차라고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일본 NTV가 저 영상을 보도하면서 2011년도 김정일 위원장이 갔을 때하고 거의 달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온 것은 전체 차량의 21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열차죠. 그래서 경호의 목적이라든가 해서 비워놓은 차량도 있을 테고요, 했을 텐데 아무튼 일단은 북한에서 온 차량이라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제 누구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저 특별열차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 워낙 많이 타고 다녔고 실제로 김정일이 2011년도에 사망했을 때, 그때도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는 당시 장안도의 시천발전소인가요? 거기를 현지 지도하다가 저 차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적도 있었죠. 네, 최우원 도쿄 특파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봤더니 일본 언론에서 조금 전에 지금 박문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차, 2011년의 열차 사진과 어제 열차 사진 비교하고 또 하나 차량, 차량 사진도 보여주면서 저게 그래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제 목격된 차량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승용차인데 번호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4월에 김정은이 탔던, 북한에서 탔던 차에서도 번호판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차량이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열차의 모습도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 측에서 호송하는 저런 호위 차량이라든가 경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정은 때하고 너무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와. 김정일 때와, 2011년도와 너무 닮았다 하는 그런 증명해 주는 그런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북한의 최고위급 대선은 국립대표단이 남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아무 이야기 없다가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서 남북 접촉 결과 상당히 관심 있게 듣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런 접촉이 이뤄졌다. 지금 우리 정부 안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것. 이것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의 또 그다음 수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 쪽에서 중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뜻을 몇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먼저 요청했을까 아니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한번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듣고 싶으니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먼저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은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관점인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순간 중국의 한반도 발언권이라 그럴까요? 어떤 주도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패싱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우려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못 고쳤을 경우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적 성격을 좀 갖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이른바 슈퍼호크, 초메파라고 불리는 볼튼으로 바꾸고 그리고 볼튼으로 바꾼 뒤에 워싱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외신 보도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볼튼의 조언 때문이었다. 볼튼의 의견이 컸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의 의도, 비핵화와 관련된 거겠죠. 비핵화를 진짜로 받아들일 것인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직접 만나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뒤가 중요한 건데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 액션을 빨리 준비하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자칫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린다 하더라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돼도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미국 측에 보여주면서 미국과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의 기세 싸움, 압박을 좀 강화하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SBS의 박무신 논설위원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최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께 자세한 팩트들 전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팩트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팩트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